우리 시에서는 치매노인들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안치매안심센터와 삼천리도시가스가 협약을 맺고 치매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자동장금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자동장금장치 설치는 지역특화사업인 가스안전콕의 일환으로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일부 지급되던 장치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치매노인 가정에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가스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양구동 치매안심마을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며 매월 대상 가정을 선정해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만안구청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고 치매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등의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늘 푸른 기억친구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